비빔밥 음, 벌써 군침이 도는걸? 남은 재료 넣고 어서 또 비벼볼까? 추발 추발! 비벼 비벼 쓱쓱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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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 비벼 달걀프라이 넣고 쓱쓱 쓱 고추장 넣고 쓱쓱 쓱 비벼 비벼 쓱쓱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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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쓱쓱 비벼 비벼 쓱쓱 비벼 비벼 쓱쓱 비벼 비벼 쓱쓱 자, 마지막으로 참기름 넣고 맛있게 비벼보자 비빔밥 신나게 비벼보자 비빔밥 음, 정말 맛있겠군 추발 추발! 잘 먹겠습니다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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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